우리 대구 경국 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상실감에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면 우리 대구 경국의 분들이 그동안 노리지 못했고 그리고 힘들어했던 부분을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후보 찍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선거법이 걸린답니다. 사정선거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후보 모시고 대구와서 대구 경국의 현안들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대구 경국의 모든 현안들을 5년 내에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이래 선거운동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이준석 대표보로 이래 많이 오신 모양인데 대표님 보러 왔습니다. 그동안 침체되고 어려웠던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고 다시 도약을 하고 새롭게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결국 제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 좋은 말씀 주세요. 홍준표 대표를 위해서 박수 아니 나는 경선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2번을 찍어야지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하여튼 정권 교체하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정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